이거 매워요. 이거야? 고비꼬리 날라가? 날라가? 매울 수밖에 없다. 고추가 엄청 들어있네. 냄새가 너무 좋은데. 진짜 갓 튀김 통닭이 너무 좋아요. 매콤하죠? 매운 떡볶이 맛 나. 처음에는 달콤하다가 점점 매워? 매운맛이 뭉근하게 올라오네. 오, 얼얼해. 여기가 떡볶이 떼었고, 일본도 떼었지. 중국도 떼었지. 많이 떼었어. 거기도 권대 선배들이 있나? 인사 안 해 이런 얘기도 해요?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. 외국에서? 인사 이렇게 하면 안 거 아니야? 하이. 너 왜 하이 안 해? 너무 이상하다. 너 왜 하이 안 해? 키우래요, 왜 안 해 나갈 때? 외국에 집합이 있어요? 집합은 없죠. 집합까지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랑 마인드가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. 있어요, 간혹.